피리폼 어퍼처로 인한 팔자주름 치료는 수술해야지 교정되나요? 수술 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? 보시면 팔자주름 치료 방법은 피리폼 어퍼처가 꺼져있는 뼈가 함물된 경우는 지방이식이나 필러주사 같은 시술이 있고 또는 귀족수술이나 진피지방이식 같은 수술이 있다. 그래서 이거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? 부작용이야 시술을 뭘 하느냐? 지방이식 부작용이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흡수, 뭉침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귀족수술 같은 경우는 보영물이 위치가 틀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조금 과했을 때 어색한 거, 이물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진피지방이식도 마찬가지로 뭉침이랑 흡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. 어쨌든 수술과 시술 이 둘 다 마찬가지로 처진 볼살을 해결하진 못해요. 팔자주름의 원인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. 뼈의 함몰하고 볼처짐이 같이 있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처진 볼살은 해결하지 못하고 또 과도하게 팔자주름 없애겠다고 보영물이나 필러든 뭐든 많이 들어가게 되면 원숭이 같이 어색한 모습이 되고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이물감이 심하게 되죠. 그 다음에 팔자 부위와 연결된 입가주름은 해결되지 않는다.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본문은 지금 여기 표시된 블로그에 있어요. 제 블로그에 이거를 보시면 조금 자세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제 블로그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